자세히 만들고 계신가요? 자세히 만들고 계신가요? 자세히 만들고 계신가요? 자원가 저렴한 별빛 너도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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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깃한 서문의 별 서운할까 스스로 가르친 배우고 또 배워 더 깜는 신사람 워낙은 헌한 선 세계의 아름다운 여인이 서운이의 별 별의 별 별의 별 너도변 나도변 너도변 나도변 모두 다 관악산 전기타 서문의 별 아아 서문의 별 무슨 노래예요? 저희 학교 교과에 서문여 중 서문여 목소리가 아주 간드러지십니다 오 빨라 문제 여기서 별은 총 몇 번 나왔을까요? 37번? 별 별 18번 완성 이거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유튜브들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유튜브들 완성 별님은 이제 식사하러 가실게요 잘 오십시오 돌았나요? 돌았나요? 아세요 잠시만요 빙고속 역을 맡은 동승입니다 저희 워낙 드라마 타이로스 10월 26일 첫방송 한거 아시죠? 어?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서툴 아시죠? 네 다시 전달하고 참 샌 미자 을 기다려주세요 안녕히계세요 또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쪽이었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한 번 풀어보겠는데요 저도 한 번 감상할게요 에리다 에리 배우 이세용 크라이비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초도 있네요 이거 아닌가? 제가 한 번 꽂아보겠는데요 우리 오늘 1일 자 그럼 한 번 불을 붙여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이지 않게 초코가 아주 살아있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제작발표를 마케일에 목적 힘을 내서 다운로드하고 축하도 얻고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우산 컨셉이 뭐예요? 명품이요 우산 컨셉은 에리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런 전체 숙 Sundance 이 세열 씨입니다 숙크트가 정말 잘 어울리죠? 마지막으로 한애리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포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커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로스에서 한애리 역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10.33%가 넘었을 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좋게 나누는 아 좋습니다 마무리는 아니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주 좋아 영상이에요 언니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거를 아 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제 제작 발표회를 끝내고 트위터 블루룸을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 진력이 다가오고 있어요 63빌딩에 해가 걸려있네요 노을 한 스푼 감성 한 스푼 uneasy 제작 음 아 으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